어느 순간 월 천만원을 버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10배 수익을 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도 인정한 모건 하우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꿈꾸지만 그것을 이룰지는 불확실합니다. 월 천만원을 번다고 해도 그것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의 규모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불을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축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을 쌓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신작, 불변의 법칙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현재의 글을 만든 책이 바로 이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돈의 진실 14가지 2. 불을 쌓는 방법 3. 언제나 손실을 피하고 돈을 버는 법 4. 성공적인 투자의 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진실 14가지입니다. 1.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2.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는다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3.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4.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5.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보통은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개별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잘한 것은 실제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실패한 것은 실제보다 더 후회스러워 보인다. 6.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 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7.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8.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치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의 연속이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9.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자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로 보아야지 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0.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11.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12.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13.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유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하 내동해선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14.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14가지 돈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13만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불을 쌓는 방법.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새 부류로 갈린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부가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니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다. 효율성의 힘에 대해 간단히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1970년대에는 세상에 석유가 돈이 날 것처럼 보였다. 계산은 간단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많은 양의 석유를 써야 했다. 또한 경제는 계속 성장 추세에 있었다. 우리가 최고라는 석유의 양이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나지 않았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에너지를 줄인 것이었다. 1975년 이후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65%가 늘었지만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배가 됐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대체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더 가벼운 자동차를 사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며 효율성이 개선될 확률이 100%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다. 결과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하다. 만약 불을 쌓는 것이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투자 수익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1970년대의 에너지 제약론자처럼 회의적이 될지도 모른다. 앞길은 험난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불을 쌓는 것이 나 자신의 검소함과 효율을 통해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미래는 더 분명해 보인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불을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불을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이 내용도 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측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당신과 나의 순자산이 똑같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고 하자. 나의 연간 수익률은 8%인데 당신의 연간 수익률은 12%다. 그러나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효율적이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 규모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나는 그 반만큼이 돈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치자. 투자를 더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형편이 더 좋다.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투자로부터 더 큰 혜택을 얻는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이는 월급이 커져서 생기는 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누구나 기초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수준의 안락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또 안락하고 즐겁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자존심의 반영이며 내가 돈이 있다고 혹은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공작 깃털을 끝까지 늘려서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남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은 본능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과 같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구체적 목표를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나 합당한 얘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저축하는 그 한 푼 한 푼은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의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이다. 이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나는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너무 크고 중요해서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계산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어쩌면 은행에 있는 이자율 0%짜리 저축은 엄청난 혜택을 줄지도 모른다. 저축이 있다면 월급은 적지만 내가 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저러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초연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경쟁해야 할 인재풀이 우리 동네의 수백, 수천명에서 전세계 수백만, 수십억 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승자독식의 글로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이점이 될 수 있다.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 하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저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갖춰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도 그에 맞춰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은 겸손하게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안점마진 언제나 손실을 피하고 돈을 버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카드 카운팅을 하는 일부 블랙잭 플레이어를 보면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야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돈 관리를 할 때 중요하게 삼아야 할 교훈이다. 블랙잭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기본 요령은 간단하다. 그 누구도 딜러가 다음번에 꺼낼 카드가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나온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기억해 나간다면 아직 쌓여있는 카드 더미에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지는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딜러가 특정 카드를 꺼낼 확률을 알 수 있다. 플레이어는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걸고 확률이 낮으면 적은 돈을 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블랙잭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률의 게임을 하고 있을 뿐 결코 확실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오를 확률이 크지만 틀릴 확률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안다. 이 사람들이 전문 도박군임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전략은 전적으로 겸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카드 카운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하우스 쪽에서 플레이어 쪽으로 이길 확률을 아주 조금 옮겨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률이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너무 큰 돈을 건다면 틀렸을 때 그만큼 큰 돈을 잃기 때문에 게임을 지속할 돈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집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 결국은 나쁜 아이디어와 다름없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 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전마진, 즉 실수에 대비한 여지 내지는 여분이라고 불러도 좋다. 안전마진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모든 이런 유형의 세상에 속한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카드 카운팅을 하는 사람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눈앞의 세상을 예측 가능한 것 아니면 순전한 도박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일정 범위의 잠재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에게 가격 범위가 아니라 목표 가격을 제시한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률로 이야기하는 평론가보다는 굳건한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는 평론가가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수의 여지를 평가절하하고 오인한다. 사람들은 종종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하는 것을 보수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 큰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관점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한다면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전략 속에 실수에 대비한 대책, 즉 현금을 충분히 포함시킨 사람은 다른 곳, 즉 주식에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즉 잘못해서 쫄딱 망하거나 게임이 끝나거나 더 많은 칩을 투자하는 사람에 비해 우위에 선다. 오렌 버핏도 2008년 버크셔 해사웨이 주주들에게 비슷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저는 언제나 충분한 정도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버크셔 해사웨이를 경영하겠다고 신용평가 기관과 나 자신에게 맹세해 왔습니다. 설사 이윤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루라도 밤잠을 설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실수의 여지를 생각해야 할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변동성이다. 자산 가치가 30% 하락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스프레드 시트상에서는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어떨까? 자산 가치의 30% 하락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과소평가하기 쉽다. 막상 기회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신감은 푹 꺼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손실을 본 이후 지쳐서 그만둔 투자자들을 열어 달고 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쳤다. 이 숫자들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 것은 스프레드 시트가 잘한다. 그러나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만약 이 투자 결정이 잘못됐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실수의 여지를 생각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견딜 수 있는 것과 정서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있어야 큰 손실의 폭도 견뎌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벗어나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여기서 악마는 바로 레버리지다. 레버리지.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은 통상적인 위험을 파산에 이를 위험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인 낙천주의가 종종 파산의 확률을 가려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은퇴 준비를 하려고 저축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많은 방법을 연구하지만 자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결국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투자의 대가인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500 지수는 119배가 올랐다. 당신은 그냥 뒷짐 지고 앉아서 돈이 불러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을 한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닌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그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 보기 전에는 관가하기 어렵다. 투자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즉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인한 많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꾸준하게 멀리서 보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30% 심지어 넷플릭스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는 35,000%가 올랐지만 기간 중 54%의 날이 정거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두 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로 인식하면 모든 게 달리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이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수수료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럴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을 주는 주식들은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로 변동성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건하우절이 지은 돈의 심리학 두 번째 리뷰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3년 전에 리뷰를 한 후 다시 읽고 싶어서 새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읽을 때도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모건하우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